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. 정말로. 광진이 부터. 궁금해요, 지금. 마이크는 속임수였나? 으흠. 내 사랑 지켜만 봐도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. 그만, 그만, 그만. 됐습니다. 지금 이거는 한 소절을 들려드린 거예요. 정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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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. 정말로. 정말로. 아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아, 왜 다행이다. 승혁이 친다, 우리. 아, 왜 다행인 거죠? 아, 다행이다. 자, 승혁 씨. 승혁이. 나의 차가 너 꿈같아, 진짜. 저거야. 캐릭터 잘 잡았다. 간다. 잘 잡았어.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였나. 엄마.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였나. 아, 랩이잖아, 이거. 뭐라고 아무 상관없는 랩이잖아, 이거. 아니죠. 아니죠. 랩 되게 중요하죠. 랩 진짜 안 중요합니다. 왜요? 너목벌에서 첫 회 나왔던 여자분이 래퍼였어요. 노래는 음치보다 못하는 사람 역대급 음치 1등이었어요. 아, 진짜요? 진짜 상관없어요. 랩은 어땠는데요? 랩은 잘했나요? 랩도 그다. 랩도 그다. 뭐, 잘한다. 네, 잘한다.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우리한테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자, 넌 저끼리, 넌 저끼리, 넌 저끼리. 이런 느낌입니다. 자, 후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니! 그만! 그만! 야, 애들! 자존심이 상하니까 너무 하지 마, 애들아. 됐어, 됐어, 됐어. 여기까지! 여기까지! 다들 너무 잘해서 헷갈려. 그렇죠. 지금 찬스! 찬스! 확실하게 드릴게요. 오케이!